조지캐넌. 조지캐넌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경고 많이 했어요. 제2의 냉전을 불러올 것이다. 그 한미정상 합의문을 보면 굉장히 이체로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양한관계의 평화적 해결. 양한관계라고 하면? 중국대만이요? 중국대만.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단순한 경제 패권을 넘어선 체제의 운명을 건 실존적 경쟁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이 자유주의적 국가들을 규합하는 것이 과거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방한 특집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꾸며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한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의... 웰컴의 의미로 헤어스타일 색깔을 바꾸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저도 이제 미국 분위기로 좀 한번 바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갈 건 아니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뭐 오는 게 나쁘진 않지만 왜 오나? 오늘 무슨 얘기하나? 무슨 계산서를 또 두드리고 오시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미리 대비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박사학위를 미국 대통령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아하. 미국 대통령의 가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전문이신 거죠. 네. 미국 대통령의 가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학술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족의 가치, 공정, 상식 이런 게 이제 그냥 취임사 때 네. 혹은 연설문에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향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아젠다를 이해하려면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연구 중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보, 양 대통령들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이게 제 관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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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대통령의 체지방률 이런 거 뭐하러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대통령의 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세계 미신이 클 텐데 일단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니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바이든은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여러 대통령들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어떤 분입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 준비된 대통령이시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73년서부터 상원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온갖 위원회들을 다 겪으시면서 특히 이제 외교안보.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미국에 살아있는 미국의 어떤 정치 제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네. 산역사이자 증인이자 그 제도의 상징이자. 아,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 경력인데 지금 처음 대통령이 된 것도 참 어찌 보면 사실은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경솔했던 게 이분은 앞으로도 안타깝게도 정말 품이 있고 준비된 분인데 앞으로도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정치가들 중에서 기자들이 가장 놀리는 가장 돌발 시술을 많이 하는 정치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요? 그렇게 준비된 대통령인데. 왜냐하면 이분의 기질이 글쎄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MBTI로 보면 재밌다. MBTI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MBTI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 유형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ESFP? 뭐죠? ESFP. 뭡니까? ESFP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아주 사람에게 그냥 그분만 있으면 이 자리가 그냥 항상 화기에 항상 화기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5분만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수십 년 절친이 되고 이분은 대화 나눌 때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요. 처음 봤는데도 사실 저희가 처음 본 사람이랑 바로 옆에서 대화 나누는 건 조금 저같이 부담스럽죠. 내성적인 사람은 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 친한 지인들 중에서도 저랑 워낙 친하니까 술 친구고 워낙 친하신 분이라서 바로 옆에 앉으면 계속 팔 건드리고 그래서 말이야 안 교수 말이야 뭐 이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처음 봤는데 그런 유형이라서 사교적이고 다만 그 유형이 약간 좀 충동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즉흥적인 실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죠. 대선 전에 한번 모셨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차분하고 살짝 소심하기도 하며 생긴 것 모습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모범생 스타일인데 승부를 거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구나. 그냥 그런 장단점이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외모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게 이제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와 바이든 중에서 이 프로님은 누가 더 어른스럽고 누가 더 형님 같다고 생각하세요? 오바마와 바이든? 오바마도 뭐 까불까불하는 성격까지는 아닌데 바이든이겠죠. 바이든이겠죠. 바이든은 굉장히 신중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오바마가 진짜 형님 같고 진짜 대학 교수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자제시키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분석적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바이든은 더 나이 많고 큰형님 같은 바이든은 실제로는 덤벙덤벙 그리고 즉흥적인 어떤 실수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사실은 분위기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완하려고 그런 형을 찾았구나. 동네에 친한 환상의 조항.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처음에 부통령을 찾을 때 찾는 순간에도 이미 바이든은 실수를 했었어요. 이제 뭐냐면 오바마 팀이 그 당시 부통령은 여러 명을 면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면담하는 게 이게 언론에 나오면 그럼 이미 그게 이제 정치 게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밀리에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부통령 후보를 한 다섯 명 놓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심층 면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좀 가리고 나와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프로님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거예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그런데 본인 딴에는 그걸 가린다고 나온 건데 바이든을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글라스거든요. 뭐 좀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선글라스 끼고 다니나 보군요. 바이든은 선글라스 끼는 걸 가장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분석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기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오바마 팀 내에서 심각한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부통령 했다가 저 미국에서 가장 즉흥적 실수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임기 내내 시달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이 심각하게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였고 임기 중에는 거의 실수를 안 하셨어요. 한두 번 정도 실수를 하셨는데 오바마한테 야단 맞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실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외신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바이든 뉴스 자체가 부통령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자체가 가지는 굉장한 품위가 대통령을 빛나게 해야지 자기 자신이 빛나는 건 보통 부통령은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기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대통령 보좌사에서 어떤 균형감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요. 워낙 마음씨 좋은 아저씨이자 품위의 극치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부각은 0.1mm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같이 몇 달 생활하고 나서 바이든에 대해서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 케미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케미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부통령은 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 자기가 뜨고 싶지 않아 바이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더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은 캐릭터를 분석을 하고 그럼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전 세계 제일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하는 결정이 수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오는데 물론 축하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제 지금 패권 전쟁에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좀 곤혹스러웠던 게 기자분들이 어떤 미국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저희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과대평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 미국의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고민 속에서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전략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치밀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선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치밀하지 않아도 전혀 미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치밀할 리가 없지. 그런 것처럼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한반도 저희가 CNN에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마침 무슨 중요한 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중요합니다.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절명의 중추 국가죠.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왜 우리가 갑자기 왜 중요해졌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나오면서 이 프로는 정말 최고의 경제 고수분들의 프로잖아요. 그런데 감히 제가 경제 프로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저희 같은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방송인데 그리고 다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제가 뭐 진중호 씨도 아니고 길 가면 누가 쳐다볼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오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 고수분들이 지금의 시대를 이해할 때 너무 경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경제 분석에서 틀리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든 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책 전시된 걸 봤더니 그 책 중에 경제 전문가께서 현장 전문가가 쓰셨던 책에서 이제는 미국의 가치, 이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뉴노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별로 그렇게 잘난 채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이든이 들어섰을 때 제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분들과 약간 좀 논쟁을 많이 했고 좀 이견이 많았었어요. 특히 진보 쪽 분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드렸던 얘기는 자유주의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굳이 그렇게 비유하자면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단순한 경제 패권을 넘어선 체제의 운명을 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어떤 실존적 경쟁 실존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실존적 경쟁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이 자유주의적 국가들을 규합하는 것이 과거,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와 함께 경제, 안보, 의료, 혹은 우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함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함께 전략적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가의 문제는 미국의 실존이 걸린 문제니까 과거 소비에트와의 경쟁은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경쟁이 아니에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소비에트 지도자들이 뻥의 귀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후르스토프. 우리는 핵미사일을 소세지 만들듯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뻥을 했었죠. 처음에 미국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실제로 그럴 것이다. 미국은 합리주의적 문화 속에서 잘한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죠. 뻥을 하더라도 SF 작가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 뻥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항상 대외관계에서 많이 지는 경우가 그래서 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미국 주도자군요. 그래서 굉장히 곤업스러웠죠.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금방 알아챘죠.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뻥이구나. 겨우 미사일 하나 가지고 사실은 중국 외 삼국지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한 30번 읽어서 삼국지의 덕후거든요. 거기서 제갈공명의 뻥 있잖아요. 뒤에 군사 없는데 혼자 앉아서 선벽 위에 올라가지고 부채 붙이면서 상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둔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소비에트의 뻥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미국은 소비에트와의 경쟁에서 크게 겁을 집어먹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의 우방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기야 큰 저기야 위험해 우리랑 친해야 돼 너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일본 저희 한국도 있는 거죠. 이런 우방을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미국이 미국이 소비에트와의 냉전의 핵심은 소비에트와의 경쟁이 있지 않고 자기의 우방 길들이기에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 미국이 과거 상대했던 소위 적 혹은 경쟁자 중에서 최강의 경쟁자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통위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아셔야 될 게 백악관의 위기감은 가장 힘든 적 정도가 아니에요. 힘든 적 정도가 아니라 2050년까지의 그 경쟁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중국을 대화할 때요? 네. 그런 위기감이 언제부터 구체화됐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덩치 커지기 시작한 건 작년, 재작년 일이 아니잖아요. 2008년에 그 발톱을 본 거죠. 그때 중국은 오판했어요. 야, 이거 미국 시스템 별거 아니네? 우리가 좀 발톱을 일찍 드러내도 되겠네? 그러면서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 외교 안보 전략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죠. 너무 일때부터 예를 들면 어떤 거가 그런 것들입니까? 미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라든지 다양한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라든지 이들을 상대했을 때 옛날과 달리 굉장히 공격적 발언들 어디 뭐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상함을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이상하다? WTO에 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원래부터 수천 년간 실용적인 상인의 피가 흐르는 나라인데 뭐 막스레닌주의 그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거고요. 형님들이 좋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그랬던 친구가 자꾸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얘기하네요?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갈수록 중국 체제의 가지는 독자적 발전 노선 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도 위기감을 좀 가지게 됐고 경계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웃는 날수록 사실상 대학 그리고 어떤 각 기업에 한국도 많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해서 많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기술 탈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조금조금씩 깨닫다가 사실은 트럼프 정부 들었었을 때 그야말로 거의 팁핑 포인트였죠. 트럼프가 그렇게 인식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백악관은 시스템에 입각해서 움직이거든요.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NSC의 메슈 포틴얼을 비롯한 진짜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중국에 대한 치밀한 추적 끝에 이 시스템은 결코 우리 시스템과 공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결국은 어느 시점에 우리를 억누르고 세계 패권 정치, 경제, 안보의 패권을 장악해서 지배하려는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대개는 그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소득 5천불 만 불 때는 존재하다가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그랬었고요. 우리도 그러나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개방이 되면 저절로 민주화도 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한 결국은 민주주의가 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어서 경제력이 추락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중국은 경제력은 강화되면서 저 권위주의는 계속될 거라고 미국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미국의 경제학 이론은 방금 말씀하신 가설과 그게 교과서였거든요. 그런데 뭘 간과했냐면 인간이 가지는 이념의 힘이라는 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그다음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그것은 뭐랄까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예요. 저는 후쿠야마 이래로 무슨 이념안 간의 대결이 사라졌다라든가 이런 분석을 그때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이념은요 영원한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이 국제정세를 관리하면서 해왔던 어리석은 행보들 즉 수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굴욕감 아편전쟁 이래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학만 알아서는 안 되죠. 정치학을 알아야 되고요. 심리학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영화를 많이 봐야 되고요. 때로는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학 주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김경희 선생님이 나오셨지 않나요? 나오십니다. 그러니까요. 강대국 지위에 대한 욕망을 미국의 주류정치학자들을 한동안 과소평가했어요. 중국이 갖고 있는 욕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푸틴의 욕망이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경제학 정치학은 인간을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말까 이런 점으로 세계 역사를 이해했거든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를 말씀하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대결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졌다. 진짜 미국과 중국과 진짜 싸우는 거다. 그렇죠. 제가 말을 너무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무슨 중추국가야. 노 대통령께서 수사적으로 할 수는 있죠. 수사적으로 할 수 있죠. 노 대통령께서 수사적으로 균형국가 얘기했다가 그때 정치학자들한테 굉장히 비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얘기셨죠. 학자들이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에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잖아요. 바이든 첫 한미정상회담할 때 기자회견할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 쳐다보신 게 누구예요. 그 앞에 대한민국 기자회견당 앞에 모셔온 한국의 사장단 사장단 그리고 언급해서 나 한류 되게 좋아한다. 그 한류의 언급의 함의가 BTS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께서 보이그룹을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은 이제 문화적 그리고 자유주의의 가치에 있어서 가치적 반도체에 있어서 경제적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은 중추국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오는 거고 와서 그러면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편으로 돌아 완전히 미국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 원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영수증을 내밀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기존 약속에 대한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죠. 기존 약속이 뭐예요? 기존 약속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그 한미정상 합의문을 보면 굉장히 이체로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한국 역사상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역사상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양한 관계 의 평화적 해결 양한 관계라고 하면 중국 대만이요? 중국 대만 그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네. 한미정상 합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세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양한 관계 평화적 해결 그게 우리가 뭐 할 게 있을까요? 양한 관계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시무시한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양한 관계가 아젠다로 떠오를 것을 제가 알기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시에? 당시에. 당시에 우리 문 대통령님의 주된 관심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반도 당신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후임으로 어떤 위험한 네오콘 노선을 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한반도에 어느 정도 돌파구까지는 열고서 퇴임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든지 개성공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싶었던 게 핵심 목적이었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한반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그 점에서 합의해 주지 않았던 양한관계를 강하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그러셨잖아요.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과의 대결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전선에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 대만 아니면 한국 대만 혹은 최근에 이슈가 된 솔로몬 제도 그렇죠. 가장 전방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가장 전방에 있는 가장 전방에 있는 최전선이자 가장 가치의 대결이 부딪히는 가장 민감한 곳은 대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대만에 대한 대만에 예를 들어서 홍콩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가치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홍콩의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냈잖아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고 대만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으로 반도체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효과인 거죠. 즉 이게 이제 한국에서 느끼는 감각과 백악관과 미국 워싱턴에서 느끼는 감각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제가 바이든 행정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강하게 드렸냐면 걱정이다. 대만 문제가 대만에 대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 미국의 싱크탱크들의 우려 이게 너무나 걱정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백악관이 백악관의 썰리버니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캔베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즉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늦게는 한 15년 후에 빠르게는 한 6, 7년 내로 당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랑 제가 얘기하니까 학자들이 아니 안 교수 무슨 황당한 얘기야 아니 시진핑은 대만은 이미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지는 가을에 무슨 감 이럴까요 그런 거야 아니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위기감은 굉장합니다. 만약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바뀌었죠. 하지만 만약 말입니다. 대만을 대만을 시진핑이 침공한다라는 사태가 만약 벌어진다.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도 일정 정도 거기에서 일정한 연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요. 더 무심 무시한 건 노스코리아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일정한 그것이 국지전일지 더 상승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도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죠. 미국의 전략적 자산과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켜야 될 역할 있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때 바이든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진핑 얘야 너 러시아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움찔했잖아요. 사실상 시진핑의 메시지는 굉장히 모호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중적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세계가 소위 레토릭으로 뉴노말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진짜 뉴노말입니다. 지금은. 즉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간의 가지는 동맹이 사실상 국지적 분쟁에서 옛날과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 보고 주한미군을 먼저 미사일로 때려라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북한은 때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이든 평택이든 일정한 국지적 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란 건 사실은 우발적으로 더 확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국지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어떤 형식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수도 있죠. 그건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문으로 지난 정부에서 서명을 한 양안관계에서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뜻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심이 있었던 거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심이 있었던 건데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 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니네 싸우지 말고 좀 서로 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국제 어떤 정치의 가장 원론적인 표현 로서 저희는 표현한 거예요. 저희의 국가이익은 그런 거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의 그 표현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 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중국의 어떤 공세적 행동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견제 행보를 분명히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주의 국가의 동맹을 천명했으면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켜야지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이제 구체적 로드맵을 내셔야지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그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회담 이거 중국이 당연히 그 전 회담 내용물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되게 불쾌하게 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 취임식에 왕치산이라고 하는 서열 2위를 급파한 건 중국의 굉장한 위기감이자 전략적 포석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뿐 아니라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자들의 교과서적인 서로 간의 합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시는 학자는 잘 없을걸요 진보적 학자들조차도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전략적 모호성을 표현을 썼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안관계라는 단어를 한미정상에서 합의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거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국내외적 수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외적 수호라는 걸 실제 이분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레토릭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실행은 별개지만 이분은 진심으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계시민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사실은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갔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가에 한미동맹을 해야 되는 모순적 어려운 곤혹스러운 데서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썩 맞득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문재인 행정부가 진정한 자유주의 동맹이 맞아? 왜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한편으로 이해하는데 이해는 하죠 미국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미국에만 붙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호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쿼드나 이런 부분에서 팔을 비틀지 않았어요 한국이 조건이 되면 한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거나 특히 미국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은 트럼프와 달라요 상대 팔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틀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있었죠 이해가 있지만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고 실제로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와 지식인들 중에는 지나치게 좀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맞득지 않은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보다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미국의 굉장한 고위 레벨에서 저랑 한두 명의 학자들한테 한국 정치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에 대해서 공의 같이 얘기하는 장을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감이 외람되지만 그 미국의 고위 간부보다 제가 명색이 그걸 가지고 그분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따리 장사 시간 강사 시절에 미국 정치 워너원을 미국 정치 개론을 가지고 거기에 뉴욕에서 애프리칸 아메리칸 스페니쉬 다양한 사람들 학생들한테 제가 얘들아 미국 정치 니네 건국의 시조들이 어떤 얘기를 한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을 대단히 한계가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전 존경합니다 그 당시 수준에서는 굉장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당신보다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을 더 존경한다 근데 우리는 가치 동맹인데 왜 팔을 비트니 미국의 고위 간부들은요 굉장한 미국에 대한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미국의 가치에 대한 믿음 품위 그리고 어떤 원칙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고위 공무원을 하죠 어떤 나라라도 그럼요 그럼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중 사회에서 행보를 잘하셔야 될 게 미국에 대해서는 가치 동맹으로서 같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조건을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건요 이게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국제 정상 정도 한 국가의 수장 정도 되면 아주 전자계산기를 두들겨서 냉정하게 손익분기점을 따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들도 저 사람이 나처럼 텍사스 목장에 가서 목장 돌보는 걸 좋아하느냐 그리고 저 사람도 나처럼 술을 좋아하느냐 골프카트에 같이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의 시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얼마든지 우리가 가치에 기반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상한 전략적 모호성 시대에 지난 얘기 하면요 오해만 되죠 그러면서 얘야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토마스 제퍼슨을 너한테 언제 니 같이 엠트랙 타고 가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봐 너네도 옛날엔 중국과 친하게 지냈잖아 왜 너네도 애플 애플 기업이 지금 완전히 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가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로 대화가 되죠 그러면서 가치와 이익을 조정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왕치산 왔을 때 저 같으면 왕치산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제가 외교 안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왕치산이 있다고 칩시다 왕치산 나는 지금 미국이 자신의 자유주의가 마치 단일한 세계의 표준처럼 행동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 난 자유주의에 대해서 호감 가진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많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인종주의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적이고 했던 역사가 있는 거 맞지 않느냐 왕치산은 200%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인권 얘기하면 중국 애들이 항상 야 너 옛날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어넷 했던 거 기억하니 중국 애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자유주의는 한계가 있어 그런 점에서 세계는 다 문명 국가로 시대야 거기서 중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도 편협한 얘기하지 말고 다양한 문명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얘기를 해줘 그런 점에서 나는 말이 통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제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현재 윤석열 행정부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 굴욕감 그리고 욕구 이걸 이해하면서도 이해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중국은 좀 더 보편적인 국가 그리고 미국은 좀 더 중국이 가지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속에서 함께 아주 지혜로운 조정자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여지가 있죠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그래서 중국 전문가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미국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시리즈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이든이 바이든이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수증 쪽에서 양안관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같은 걸 요구할 것이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좀 땡겨와라 이런 걸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신지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취직을 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좀 안보적인 차원이 좀 더 강한 건지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두 가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공장 앞에 문자 쓰는 건데 이제 고수들 경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표피적인 거 정도인데 제가 주로 미국 국내 정치 정국이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말씀처럼 국내적으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일자리 창출 지금은 모든 건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거든요 물론 지금 고용 상태는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조지아 텍사스 이런 데는 만약 민주당이 계속 대선에서 이기려면 조지아와 텍사스를 완전히 민주당 주로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거기에 공장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바이든 임기 중에 이거는 거기에 주지사 선거 민주당 쪽 주지사와 민주당 쪽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유리한 행보고요 만약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삼성과 SK가 그 공장을 뺀다 그러면은 그 뺀 기간 동안에 주지사는 공화당 주지사일지 민주당 주지사는 치명적 타격을 받겠죠 대선에서 중간 선거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과거의 한국 코리안 어메리칸들 코리안 어메리칸들은 미국의 유권자 구성에서 분포도 작고 힘도 작잖아요 뭐 그렇겠죠 뭐 히스패닉 애프리칸 어메리칸만 공략하면 되지 코리안 어메리칸이 공략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지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뉴욕과 LA에서 한인들은 많이 있지만 엄청난 정도의 크리티컬한 영향력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 SK 여기는 미국 대선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 자체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보의 문제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대만이 워낙 방어하기 유리한 마치 적벽 대전 같은 그러한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상륙 작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긴 하더라도 시진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욕망을 사실은 푸틴 푸틴의 침공을 벼랑크 전술이라고 얘기했다가 미국의 일부 나이브한 정세평론가들이 아주 창피당했잖아요 실제 침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 침공할 경우에 대만의 KSMC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에 복속되는 순간 미국의 그 악몽이라는 건 끔찍한 악몽이 되죠 그리고 저희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따라서 미국은 자체 내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을 가지는 건 이제는 이제는 이것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미국의 안보의 입장에선 절대적인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공장 혹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워요 그리고 양안관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져요 우리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을 거 뭐 없어요 우리가 받을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이란 부분에서 기술? 기술 혁신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적 체제에 우리가 일정 정도 편승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약간 약간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그에 대한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의 강국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투기 막 수출하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의 강국이란 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 자유주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 양자 암호 체계 우주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자유주의 동맹에서의 기술 네트워크에서 일정하게 그 편승하는 그 효과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마치 마치 이 북한 애들이 계속 북러 동맹 그 다음에 북중 동맹 그 과정에서 이제 미사일에 관계된 고급 기술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특히 퀀텀 피직스는 양자는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전쟁과 모든 걸 판도를 바꾸는 그래서 제가 뭐 무식한 입장에서 그 퀀텀 피직스 양자에 대한 걸 중앙이버 칼럼에서 앞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은 리더십도 양자로 간다 라고까지 감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아직은 좀 그 점에서는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양자 부분에서 퀀텀 피직스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이론입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중국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기술 중국도 가질까봐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퀀텀 피직스의 용도는 뭔가요 그 전쟁에서의 암호기술 컴퓨팅 뭐 이런 것도 그런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뭐 항공모함 숫자 뭐 핵미사일 숫자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중국이 아직까지는 감히 미국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근데 만약 양자 암호기술에서 그 이 초격차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기존의 군사력 우위가 무용지물이 된다 완전 무용지물이 되죠 민감하겠네요 네 뭐 AI 기술 같은 것도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오래전에 왜 그때 중국이 오래전에 우주에 자체 위성을 자기네들이 듀수와 올렸을 때 미국의 거의 스프니크 모먼트와 같은 패닉이 발생했거든요 미국의 펜타곤 내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의 깊숙한 데서 느끼는 위기감이라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군산복합체가 한국의 미디어에서 흔히 분석하듯이 군산복합체가 무기 팔아먹으려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물론 그 측면이 있죠 오늘 교수님의 조언을 굳이 제가 요약을 한다면 한국의 외교 커뮤니케이션이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미국에다가도 모호한 이야기 중국에다가도 모호한 이야기로 시간 끌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충 능칠 수 있는 페이스는 아닌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미국에다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입장도 설명하고 미국에서 받아들 건 받아들이고 중국에다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오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양쪽 다 공부하자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텐데 단기 중기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세계가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도 지금 중국을 저렇게 살려두면 안 되니까 최소한 반토막은 내야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중국도 반토막이 나면 안 되니 이게 이제 뭔가 양쪽이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한국 당신들이 누구 편이냐 빨리 얘기해라 가 될 상황이 올 텐데 물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오셨으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쪽의 카드를 선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쪽에 좀 더 편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다만 여기서 저는 보수학자들과 조금 갈리는 지점이 과거 레닌의 표현을 빌자면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봉건제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선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훨씬 더 풍요로운 물론 양극화는 있지만 그런데 봉건제 속에서의 지주한테 착취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점에서 그건 역사의 진화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바람직한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모순을 낳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만 보조라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체제가 권위주의보단 선이에요. 그 점에서 전 자유주의를 택해요. 그러나 자유주의가 만능일까? 후쿠야마가 과거에 뻥을 했듯이 천만의 말씀이죠. 이 자유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체제로 진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미국은 국내 정치 제가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미국 국내 정치 전문가인데 요즘에 외교안보에 대한 이야기의 감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발언하는 이유가 이제는 미국은 국내 국제 이게 다 엉켜있고 함께 오작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더 낮게 진화시키려면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자유주의 체제잖아요. 하지만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와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게 살아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주의로 가되 미국이 못하는 걸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중견국가들과의 연대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나 편승은 일정 정도 편승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최대한 중국도 최대한 중국도 보다 보다 좀 좀 더 보편적인 권위주의 국가 로 갈 수 있도록 말의 무슨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요 만약 마네아나 푸틴이 전쟁에서 결국 마네아나 실패한다면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소위 밀레니얼 세대와 제 세대 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경향이 강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그러면 푸틴이 가군한 러시아는요 굉장히 조금은 덜 권위적일 수 있어요 중국도 희망컨대 중국 내에서 여전히 사상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조금 수용하는 공산당 체제 학자와 권위적 논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그 점에서 중국을 진화시키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할이 어마한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진보 학자나 정치 진영들이 조금은 너무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해서 좀 아쉬운 교수님 불편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하시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뉴질랜드쯤 됐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우리는 불행히도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에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한반도가 중국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즉 우크라이나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빨리 러시아 편이 되거나 아니면 빨리 유럽의 맹방이 돼서 침략을 받았을 때 유럽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위치를 만들던가 아니면 러시아가 굳이 침략하지 말아야 하는 굳이 필요 됐으면 이 피를 안 흘리는 건데 그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양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있다가 제일 먼저 당한 거잖아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전방에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예를 들면 미국 쪽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당연히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한다면 좋겠으나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타겟이 될 텐데 지정학적으로 그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일본 지키듯이 혹은 호주를 지키듯이 지켜줄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의지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일각에선 우리가 워낙 반도체나 전략적 이익이 강해서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주한민국은 철군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국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기후위기 이게 심화되잖아요 미국은 딴 나라를 돌볼 틈이 없습니다 중국은 딴 나라를 돌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적인 평론가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참 매너 없는 얘기를 했는데 참 요즘에는 미국 지식인들이 참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숨겨서 얘기했는데 피터 자이안이라고 한국의 뉴라이트 쪽에서 좋아하는 탱크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죠 피터 자이안이 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아카데미카장이 아니니까 얘들아 니네 주한미군 이런 거 철군될 수도 제가 번역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철군될 수도 있어 너네 너네 니네 잘 지켜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후위기로 굉장히 심각한 재난과 전쟁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발생한다면 지금 기후위기라는 건 기후파구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내부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이상의 것들이 빈발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야 그때가 되면 그 어디도 못 지켜주겠죠 일본도 못 지켜주겠죠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피터 자이안의 얘기가 우리는 우리 미국은 우리 문 닫아 걸면 문 닫아 걸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 그냥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 행성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보수 행정부든 진보 행정부든 절대적인 억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절대적인 억지력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의 편승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정 정도 조율해 낼 수 있는 외교 안보의 탁월한 역량 아니 중국이 혐한 영 지금 일부 풀었잖아요 왜요 한국이 이뻐서요 아니요 한국의 지금 경제력은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우스 코리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일본과 호주 철안만 안 가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일정 정도 위치에서 자유주의에 편승한다면 중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경제적 억지력 그다음에 군사적 억지력 경제적 억지력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있나요? 없어요 프로님 말씀처럼 국제정치는 비정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는 시간인데 저희 문제 정해진 시간이 또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괜찮으시면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오늘 하루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고 딱 끝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질 거고 양안관계 등등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좀 경제적으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정기적으로 또 한 번씩 좀 와주시면 사실은 안병진 교수님을 모실 일이 많지 않아야 제일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분 뭐 어디 요즘 어디 계신데 뭐 산에나 가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좋은 건데 자꾸 교수님한테 전화할 일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가 피하고 싶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오기가 좀 뭐 했던 게요 제 처가 아니 거기는 이 사람아 거기는 경제 고수들이야 너 그 2008년에 미국에 투자하자 그럴 때 투자도 안 했던 애가 그러나 뭐 저희가 간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공부하신 영역이 그럼요 꼭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도와주시고 네 교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해 주신 경희대학교 미래 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오늘 어마어마한 지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